찾기 참조 함수, VLOOKUP 같은 경우 룩컵이 찾다라는 뜻이잖아요. 그 다음에 이 V는 vertical, 열을 뜻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열에서 찾아준다라는 거죠.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아주는 특성이 있어요. VLOOKUP은 열에서 값을 찾아서 지정한 열에, 바로 이 열번호잖아요. 지정한 열에 대응되는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, 바로 VLOOKUP이고 그 다음에 HLOOKUP 같은 경우는 horizontal 수평에서 찾아준다라는 거죠.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줘요. VLOOKUP, HLOOKUP이고 그 다음에 choose 같은 경우는 이 인덱스 번호가 1이면 인수 1이고, 2면 인수 2고 이 개념으로 choose 선택하다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인덱스 번호에 의해서 인수를 순서대로 선택한다. 그 다음에 인덱스 함수 같은 경우는 셀 범위가 나오고, 그 다음에 행번호, 열번호가 나와요. 그래서 이 셀 범위에서 행, 열에 해당되는 값을 갖다가 구해온다라는 거죠.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박지성의 결석값을, 결석값을 찾기 위한 함수식은 무엇인가라는 거죠. 지금 성적표가 있고 이름 중간 기말 결석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박지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. 왼쪽 열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. 그러면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? VLOOKUP이죠. 그러니까 3번, 4번은 바로 땡 틀린 거고, 그럼 1번, 2번 VLOOKUP, 룩업 찾아라. 첫 번째 열에서 찾아요. 누굴 찾아요? 박지성을 찾습니다. 그리고 달러 A, 달러 3에서 달러 D, 달러 O 똑같아요. 그러니까 달러 3, 그 다음에 달러 O, 그럼 A3잖아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A3에서 D의 O까지. 여기서 찾는 거죠. 그리고 첫 번째 열에서 김남일, 이천수, 박지성. 그러니까 박지성을 찾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찾았어요. 박지성 여기 찾았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예요? 결석값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름이 1열이 되는 거고 여기가 1열, 2열, 3열, 4열이 되잖아요. 바로 이 4는 4열을 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석값을 가져오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D의 1, 0 어떤 거냐 이거죠. 0을 주게 되면 펠스, 반드시 박지성과 똑같은 값. 그래서 이렇게 이름으로 찾아오는 거 반드시 똑같은 값을 갖고 와야 돼요. 그래서 D의 0 옵션을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. 네,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